우리 일상 속 소소한 얘기를 콕 집어 다뤄보는 사반 가족회의 오늘의 안건 마음대로 여성 사진 올리고 몸매 품평까지 한 남성이 중고고래 사이트에 게재된 여성 사진을 옮겨왔습니다 자신이 활동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옮겨와서 거기에다 이런저런 글을 썼습니다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여자 옷이지만 한번 사보고 싶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팔기 때문에 몸에 붙는 티셔츠, 짧은 치마를 입은 여러 장의 사진도 함께 올렸는데 몸매를 평가했어요 오태가 좋다, 같은 동네 사는데 필요는 없지만 한번 사본다고 할까 댓글도 달렸습니다 거래 후기도 달리겠다, 혹할 만하다 이런 식으로 이런 의사의 동조하는 표현을 달았는데요 이런 거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까 오늘의 안건입니다 일단 마음대로 사진을 올리면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게 초상권 침해죠 양 기자 얼굴 사진을 띄워서 갖다 붙이면 형사 처벌이 될까요? 딱히 그럴 것 같지는 않아 본인은 좀 그럴 것 같아요 본인 얼굴이 자신이 없구나 아, 그거랑 그거랑 왜 또 그렇게 가세요? 미안해, 미안해 왜 또 그렇게 가세요? 도성이랑 친하게 힘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것도 제가 설명을 드려보고 그 얘기를 하는데 초상권 침해하면 처벌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아, 맞습니다 초상권 침해는 처벌 대상은 아니고요 민사로 하는 거죠 초상권 침해는 말 그대로 민사 위자료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아주 유명한 연예인의 얼굴 같은 걸 상업적 정도로 썼다 그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초상권 침해인데 그거는 예를 들어서 김태희 씨 모델료 어마어마하잖아요 어디 하면 그러면 이걸 상업적 김태희 씨의 사진을 뭐 어디 병원 같은 데서 썼다 이런 게 전형적으로 초상권의 상업적 가치 그걸 퍼블리시티권이라고 표현을 하긴 하는데 뭐 그거는 법원에서 잘 안 씁니다 그런 용어는 하여튼 이거는 금액이 클 수 있어요 그런데 일반인들에 대한 초상권 침해? 내 얼굴 쓰는 값? 그러면 불법행위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얼마 돈이 안 되죠 그러니까 제가 이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것하고 실제로 그 발품 팔아서 이걸 초상권 침해라고 소송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변호사님, 그러면 몸매 평가? 몸매 평가를 어떻게 했는지 좀 그렇지만 이런 거 있잖아요 약간 좀 성적 수치심이 느껴질 만한 것들을 막 이렇게 사진을 막 올렸어요 이왕 야하게 입은 것들을 막 올렸다면 통신 매체용 음란죄가 성립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품평만 가지고 품평한 사람들을 처벌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아니 그런데 저는 약간 이 기사를 보고서 든 생각이 중고 거래 앱에서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옷만 이렇게 딱 보여주고 팔기에는 왠지 좀 허전하잖아요 파는 입장에서도 이걸 팔아서 빨리 내가 돈을 손에 쥐어야 되는데 착용샷이라고 하죠 그걸 보여줘야 아무래도 사람들이 더 눈길을 줄 수 있을 테니까 그런데 그거를 다른 커뮤니티에 퍼가서 그런 글을 올린 거죠 이게 참 그런데 이게 지금 말한 것처럼 어쨌건 옷을 입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얼굴은 안 나오는 거죠? 그거는 이제 경우에 따라 달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굴이 나오면 보통 이제 얼굴이 안 나오는 사진을 많이 올리니까요 얼굴이 안 나와도 그 사람이라는 걸 짐작할 수 있다면 그건 손해배상청구소동을 제기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제 옷을 입은 사진들이 아까 말한 통신 매체 음란죄 이용 음란죄가 되기는 쉽지는 않아요 신체가 드러난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정도라는 건 개별적으로 다 다르죠 여성의 입장에서 또 남성도 마찬가지예요 다 달라요 그거랑 그거랑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이런 류의 많은 분들이 범죄라고 생각하는 행위들이 실제로 범죄로 인정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 봄킴님께서는 온라인상 명예훼손은 안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데요 명예훼손은 그래서 이 사진 올리고 올린 사람이 올린 사람이 여기에 대해서 약간 이 사람이 음식이 별로다 옷 입고 있는 사진 올린 거를 명예훼손이라고 보기엔 그렇잖아요 그 밑에 사람들이 품평한 게 문제지 이게 참 어려워요 그런데 마치 이걸 딱 올려놓고 이 사람이 음란하다 이런 식으로 평을 달아놨다면 그러면 당연히 명예훼손이 되죠 특정이 다 되고 피해자가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 사람 옷 팔아보려고 이렇게 사진 띡 올려놨어요 그럼 명예훼손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당사자가 그걸 확인했을 때 고소를 하려면 어떤 혐의가 적용되어 있을까요? 당사자라면? 그 당사자가 할 수 있는 거 제가 아까 민사 초상권 침해로 소상권 침해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형사로는 애매해요 아까 통신매체의 음란죄 같은 경우도 이걸 음란한 사진이나 이거라고 평가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고 명예훼손은 제가 보기에는 쉽지 않을 것 같고 올린 사람이 그걸 가지고 이 사진에 대한 평가를 같이 올렸다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고 그냥 사진만 올렸으면 어렵죠 지금 베로니카 하운수님이 애국가 울려 퍼진다고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끝날 때 됐다? 아니요 아니요 중요한 경기야 지금 있으면 사반 가족회의가 끝남과 동시에 올림픽 예선 축구 예선 한국 뉴질랜드 오늘 뉴질랜드 와일드카드 선수가 부상으로 못 나와 아 진짜요? 가서 봐야 되겠다 나 가서 봐야 되는데 지금 전반 못 보게 생겼는데 아니 지금 끝내겠습니다 이제 막 키고 오피했댑니다 그러니까요 사반 가족 여러분 저희 이제 서른번째 대망의 서른번째 사반 가족회의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빨리 저는 가서 축구 보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죄송합니다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